진부한 패턴으로 상대를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부한데 이기면 어떻게 되더라? 상대 굴러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진부한 패턴 좋다 그냥 잡아버리면 오늘 여러분 조심해주세요 게임 걸 때 한 3번 정도 생각하고 걸어주세요 오늘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살짝 기분이 좋은 기분 아닙니다 지금 조심해주세요 진지하게 합시다 우리 게임은 게임은 항상 진지하게 해야 돼요 저처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저처럼 혼을 담아 자 진지한 게임 원합니다 지금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죠 상대 야 이거 끝판왕이 예전 같지 않다 라던지 됐다 패턴이 너무 진부하다 아니 패턴이 너무 진부하다 그래 진부하다 그래 진부하다 진부한 패턴 진부한 패턴으로 상대를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부한데 이기면 어떻게 되더라? 상대 굴러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진부한 패턴 진부한 패턴 좋다 진부한 패턴 박창 자 어때요 지금 이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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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플레이가 이상하게 약해지는 느낌이죠 상대가 수우랑타 걸려요 심리거든요 띠용 걸렸죠 됐다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겨요 바로 그 잡 아 이거 왜 이걸 맞을걸 맞자 하하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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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이디 렛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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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잡히나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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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단디님 후원 감사합니다 장품이 없어요 장관 장품이 없습니다 장품이 없는 장관 주사 주사 신전 주사 오늘 감사합니다 깔끔한 플레이죠 방금 보셨죠 깔끔한 플레이 익숙한 캐릭터죠 이 요리 너무 익숙해요 갑니다 벤디아스는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중단 경기 중단 아 잠깐만요 벌써 2대0입니까 아 슬슬 시작할라 했는데 이제 시작할게요 아 2대0이었네 이제 시작할게요 아 뭐야 이거 집중 안하니까 시작할게요 테리는 함부로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아시죠 보이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테리는 이게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죠 쉬운 캐릭이 아니라고요 쉬운 캐릭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여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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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그렇지 빠르게 빠르게 스무스하게 고로 피살기 써버리기 사빠해버리기 막고 있다가 점프 뛰니까 부상해버리기 컷 컷 크리스 크리스 익숙하죠 익숙하죠 우리 크리스 익숙한 캐릭터죠 크리스 테리로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한 그냥 잡아버린다면 안잡히겠죠 컷 파워 차 파워 차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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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까두 잡기 잡아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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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두 자, 상대 지금 여까두 못막았어요 당황한거 보이셨죠 하단 자, 괜찮아요 reviews 잘한다, 잘해 요새는 고루보다 오히려 타쿠마가 더 잘 먹혀요. 이상하죠? 잘 먹혀요. 잘 먹혀. 이기고 마무리할게요. 하이데른은요? 이기고 싶지 않다 이 말인데요. 하이데른 하는 순간. 이기기 싫다. 그런 건가? 이기고 싶지 않다? 이기고 싶지 않다? 걸렸죠? 대회 나왔나 지금? 대회도 아주 그냥 대회야. 그럴 줄 알았다. 스무스야. 방금은 다 읽었어요. 저이... 와우 이걸 막아 좋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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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만 하단 쓰겠죠? 아아 이거 뭐 아이고 한치 앞을 못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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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이바이 바이 인 더 바이 바이바이 좋다 하하하하 자 장관 요새는 달라요 상성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다 받을 줄 알아요 장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긴다 이걸 압니다 큰일 났어요 보이죠 지금 압박이 너무 좋으니까 장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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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노 내가? 뭐하는데네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